7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조이 예능 프로그램 연애의 창견에는 28살 동갑 남자친구와 7년째 연애 중이라는 고민녀의 사연이 그려졌다. 고민녀 커플은 결혼까지 약속하며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회사 사장으로 2년간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고민녀의 남자친구는 외모에 관심을 보이는 등 어딘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후 고민녀가 서울로 돌아왔고 남자친구와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남자친구는 데이트에 소홀해 했다. 시간이 흐르고 고민녀는 남자친구와 집 데이트를 하던 중 남자친구의 태블릿에서 바람 흔적을 발견했다. 남자친구가 한 여성과 오를지 몰래 나 오늘 안전한 날 등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한 것이다. 고민녀는 대화 내용에 충격을 받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이 있기에 남자친구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친구가 고민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남자친구와 바람이 난 여성은 다름 아닌 고민녀의 12년 절친이었다. 고민녀가 남자친구의 집을 찾았을 때 집 앞에 절친의 차가 세워져 있었다. 이에 고민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남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고 절친과 침대에 앉아있는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말았다. 고민녀의 등장에 남자친구는 미안해라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만 절친은 미안한데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어라고 말에 충격을 안겼다. 사연을 접한 김숙은 하늘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날아갈 것 같다. 사람들을 못 만날 것 같다라며 크게 분노했다. 곽정은도 너무 친절하던 사람이 본색을 드러낼 때 너무 화가 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장우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치웠으니 얼마나 좋냐. 원형적 사고 아시지 않냐.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다. 럭키비키다라며 고민녀를 유쾌하게 위로했다. 이어 그는 정말 너무넣게 비키한 일이다. 하루라도 빨리 인생에서 그 인간들이 없어지는 게 얼마나 대단한 행운인지를 생각하시면 회복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다른 일들 많이 하시면서 이겨내시길 바란다라고 응원했다.